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수능 수학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트렌드 리더 이승효가 왔습니다. 자, 메가스터디 이승효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선생님이 요새 여미배기라는 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 게 지금 여미배기의 문제고요. 지금 여기 살짝 가려놨어요. 살짝 가려놨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, 딱 봐도. 그쵸? 좀 약간 어려워 보이잖아. 막 잠수 나오고. 요거 이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은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캐슬을 잠깐 이제 수업 촬영하다가 이제 찍게 됐고 오늘의 이제 제목은 왜 1등급이 안 나오는가? 도대체. 수학을 잘하는데. 아, 요즘 선생님이 이제 또 상담 진짜 많이 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6월, 아니 선생님이 그냥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도 6평 전에는 아, 왜 이렇게 나 작년에 잘했는데. 나 작년에 진짜 인기 폭발이었는데. 왜 이렇게 6평 전에는 뭔가 좀 조용하지? 막 이런 느낌이었어. 근데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다른 수업 홍보 같은 것도 잘 안 하고. 그냥 카운트다운에만 집중하니까 효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오붓하게 수업하고 이랬는데. 또 6평 끝나고 나니까 진짜 갑자기 또 상담도 많이 쏟아지고 학생들, 신규 학생들도 진짜 많이 오고 교재도 많이 팔리고 점유율이 막 이제 연초에 비해서 몇 배씩 늘어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, 나는 이제 6평이 끝나야 학생들이 이제 한번 시험을 좀 망치고 나서 아, 그동안의 공부 방법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.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.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. 근데 뭐 나도 앞으로 이제 더 뭐 유명해질 테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더 바로 이제 풀 커리큘럼 타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지금은 아직 내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방법이 워낙 이제 그건 좀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랑은 좀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, 좀 이제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었나. 올해는 그렇게 싶은데 어쨌든 6평 끝나고 나니까 뭐 요새 정신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새로운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, 이제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. 수학을 잘하는데 1등급이 안 나오거나 혹은 뭐 1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100점 받고 싶은데 96점은 최소한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?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. 자, 뭐냐면 어, 이게 어때요? 여러분들? 선생님, 판서 깔끔하게 잘 하죠. 그쵸? 내가 원래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악필인데 원래 손글씨 같은 거 잘 못쓰는데 이제 강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하면서 논리적으로 판서를 하는 거에 훈련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수학을 좀 어느 정도는 하는데 100점 맞는 친구들 혹은 1등 맞는 친구들하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아.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 디테일이에요. 그러니까 잘하는데 좀 그냥 막 푸는 거지. 좀 약간 엉성한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게 옷이 있어. 옷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싼 옷을 사게 되면 와, 디자인 이쁘다! 라고 했는데 뭔가 이런 데 보면 약간 마감이 좀 허술하거나 디테일이 좀 안 좋은데 아, 되게 이뻐 보는데 막 툭 떨어뜨렸더니 막 깨졌는데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느냐 안 쓰냐가 이게 지금 고퀄리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잘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좀 자취란 그런 쌉고수는 아니 약간 좀 뭔가 그 고퀄 따라하는 엉성한 그런 사람이면 되겠어요? 안 되겠지, 그치? 그런 사람이면은 1등급 받고 100점 맞을 수가 없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풀이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런 이제 장인 정신을 갖는 그 방만이 깎는 노인 같은 약간 이제 그런 그 정도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1.5의 벽을 뚫고 올라가고 쌉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단순히 뭐 풀을 뭐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 이런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삶에 대한 태도?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과장인가?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. 뭐 하나를 하더라도 대충 하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.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봐야 되는 게 막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. 최선을 다한다.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의 승부를 보는 거야. 하나하나까지도 또 신경 쓰고 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하면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선생님 현역 때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적이 없어요. 그냥 몰라서 틀린 건 있어.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. 나도. 근데 계산 실수로 틀리진 않아. 왜? 문제를 한 번 풀고 푸는 과정에서도 풀이 쓰다가 나 틀린 거 없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험장에서 진짜 정말 미친놈처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이런 강의를 만들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. 그런 이제 그 디테일에 집착하는 부분들 그런 게 있고 뭐 선생님 그 캐스 보는 여러분들이 봐도 내가 캐스 대충 만드는 것 같아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번에 또 라이즈의 신곡이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근데 그 라이즈의 옷을 입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얘를 이제 다 보여주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우려고 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쑥 지우면 좀 안 이쁘니까 뭐 라이즈 이런 것도 뭐 써놓기도 하고 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? 그러니까 뭐 스터디 위미도 나오고 뭐 이제 살짝 스포하자 뭐 드라이브 위미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.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. 내가 맨날 그런 생각들을 막 집요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그 프로와 준 프로 혹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 맞고 싶다. 100점 맞고 싶다라고 한다. 쌉고수가 되고 싶어. 이런 사람들은 더 프로의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.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.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. 음식을 좋아한다. 그럼 음식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뭐 아이돌 좋아한다. 그럼 아이돌 내가 공연의 공연이다. 어떤 무대를 본다. 뭐 이런 거 생각해보시고 패션 좋아하면 옷에 대한 거 생각해보세요. 진짜 잘 만드는 사람도 있지. 그치? 진짜 고퀄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리고 조금 대충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밥 먹는 것도 진짜 보면 진짜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자 그거를 생각해봐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씬에서 그 분야에서 진짜 이 사람은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. 앨범 하나를 만들어도 자켓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것들 신경을 많이 쓴다. 여러분들이 그 정도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진짜 프로처럼 하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런 부분에 디테일을 챙기라는 거야. 내가 DB3.5나 DBDB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만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강점을 갖도록 내가 너희들을 교정시켜 드리고 훈련시켜 드리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1등급 목표로 하고 100점 목표를 하는 학생일수록 어려운 문제만 절대 하지 마세요. 그 디테일은 정말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운동하러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? 춤추러 가도 스탭부터 배워야 돼. 그러면은 안 그러면 춤을 못 춰요. 요리를 배우러 가면 칼질 잘해야 될 거 아니니?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한 중요한 거야. 여러분들은 뭐 웬만한 거 다 잘하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에 맞춰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하겠지만 DB 3.5 같은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. DB 3.5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1번부터 해가지고 전문학을 다 하는데 뭐 22번 같은 거 빼고 다 하는데 22번 같은 건 이제 DB 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3점짜리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아. 이제 좀 잘하니까 풀 줄 아니까. 근데 풀 줄 아는 거하고 디테일까지 완벽한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쉬운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DB 3.5나 시나리오 3.5나 이런 3.5 커리큘럼 단계에 있는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뭔가 중간 이제 수업 듣다 보면 약간 뜨끔 뜨끔 하는 게 있을 거야. 어떤 학생이 수강표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. 아 이거 이거를 자기가 이제 3.4등급은 이제 넘어갔대니까 2등급 이상의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최근에 수강표 남겨줬는데 수업 듣다가 뜨끔 뜨끔 한다는 거예요. 그 뜨끔 뜨끔 한 거를 아주 미묘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을 교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면서 뭔가 새로운 거 큰 거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. 칼질환에 있어서 약간의 그 각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는 게 뭔가 새로운 레시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. 무슨 말인지 이해 돼? 선생님 예전에 공지상에서도 그런 비교에 썼었어. 내가 이제 기타를 잘 치는데 내가 기타를 만약에 쌉고수한테 배운다고 하게 되면 막 어떤 대단한 스킬을 배울 게 아니라 진짜 기본기에 대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. 어, 스트로크를 어떻게 합니까? 리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것들을 나는 물어볼 것 같아. 그게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거. 여러분들도 너무 화려한 거, 어려운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 마시고 기본기 그리고 디테일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최근 기출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공부를 하자 이거지. 그래서 꼭 우리 한번 1등급하고 100점 만들어보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? 라이징 하시는 겁니다. 라이징 올라가는 거야. 오케이. 자, 파이팅해요. 1등급까지. 오케이. 2등급까지.